이 영상은 EA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에이펙스 매전을 드디어 정식 출시! EA 선생님께서 슬급 지원해주셨습니다. 오늘 함께 할 친구들은 노돌리와 천양 이렇게 해서 둘이 셋이서 한번 플레이 해볼 예정이고요. 저번에 1등을 계속 못했는데 1등을 할 수 있을지 한번. 뭐야 여기 여기야? 와 있네 왔네 왔네 아 두 명이 나와있어 뭐야 왔다고 했잖아 내가 어 갑니다 갑니다 둘리야 오고 있어? 하고 있는데 좀 멀어? 여기 여기있어 여기있다 아우 진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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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개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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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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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? 바람같이 사라지다 그 오늘 뭐 우승 할 수 있는거지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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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할 수 있어! 어떻게 보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아니 같이 못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딜을 왜 넣는건지 난 도통 모르겠다 니네 둘 진짜 아니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합시다 딱 요번에 딜량으로 다리죠 아 그래 이번 딜량으로 첫째 둘째 셋째 형으로 부르기 만약에 내가 1등하면은 나 신이라고 불러 알았지? 형은 원래 형이니까 개보고 그는 신인가 쓴다 오늘 아니 굴리 형 그거 다 먹어버리면 내가 뭘 먹으라고 야 저기야 못먹게 야 다 먹으면 어떡해 아 다왔어 야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뒤에 뒤로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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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수려탄 들고 다니고 있다고 지금 아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보거 형 하나 줘 보거 형 하나 줘 오케오케오케 어 뭐야 위다 위다 저쪽 위 위 위 위 위 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어 오오ㅑ 어 뭐야 위 hangs és engagement 둘 X2 요쪽 온다 온다 Yong 저 점프찾다 점프 ст한다 올라갔다 올라간다 어 아어어 저 Beginning 하 아허 눅 여기다 올라온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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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그렇지 하나다 하나 하나다 하나 여기 안맞아 에이 배쓰릭이었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제일 맏형이고 군비가 둘째형이고 보고가 맞네요 아 뭐있냐니까 뭐 할만 있어 장수야 아 형들 이번판 잘할게 아 이번판 잘할게 형들 알았어 아니 장수야 오케이처추가 안오나봐 오케이처추가 안오나봐 오케이처추가 안오나봐 오 형들 강한이 있어봐봐 알았어 이번판 잘할게 형들 이번에는 백업좀 같이좀 잘하자 짜증나게 하지말고 뭐 짜증난다고? 아 뭐야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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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내가 살릴게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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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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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가 양가 다있어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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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에서 있다 1층에서 있다 올라온다 같이 누웠어 같이 누웠어 여기 그렇지 나 총알 먹고 올게 천천히 나 살려 나 살려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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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우 좌우 아 애들 너무 많네 아 그래 애들 너무 많았어 내가 방금 주팀 헬리 시켰어 보고야 다들 이대로는 안되겠어 이제부터는 바로 안뛰어내리고 좀 안전하게 watch bah 아 나 큰일났다 앞에 한마디 더 which 천천히 어 잘한다 잘한다 그치, 홀짱이었다 형 컷! 컷! 잡았어? 나 헬스부터 형, 나 헬스부터 저 위에도 있다 저게 뭐야 컷 컷 컷! 보호 형! 뒤에 뒤에! 어디? 한 명 더 한 명 더 나 안개 쪽에서 살려줘 아, 이거 안개 거친다 조있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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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보호 형 801이야 별렀네 잘했어 잘했어 나 저 전설 풀세트에요 가방 것도 모든게 다 절 이번엔 1등한다 나는 그냥 안살려도 돼요 나 자가웨스팅돼요 야 이거 가스가 날리는데 어떻게 하래? 저 앞에 있다 우와아! 우와아! 하잖아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서 더러웠고 다음엔 보지마자 니가 동문 오늘 에이펙스 레전드 재밌게 보셨나요? 에이펙스 레전드는 미성년자는 플레이할 수 없는 19세 이상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으로 되어있구요 현재 플랫폼 엑스박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4 그리고 오리진 NPC 오리진에서 무료로 지금 당장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이펙스 레전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A에서 지원해준 에이펙스 레전드였습니다 아니 천현이가 오늘 딜량은 좋은데 그렇게 돌격하면서 뒤져가면서 딜량 울리면 누가 못합니까? 다 하죠 그죠? 다 하죠! ㅋㅋㅋㅋ ㅋㅋㅋㅋ 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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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ㅠ